소개팅을 찾아온 또 다른 가족을 소개합니다. 어딘가 낯익은 그림 속 주인공. 이곳은 과연 누구의 집일까요? 아기들 안 뽑고. 매일. 어, 왜 잤어?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 탤런트 이하연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명 김경자, 일명 도도의 여사님의 무남독녀 딸 이하연 인사드립니다. 아줌마가 원칙주의자라는 건 우리도 소문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지만요. 화숙생으로서의 기본 권리는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당신만한 남자 없더러. 민희야. 민희야. 어. 아, 진짜 뭐. 일어나 얼른 빨리. 엄마 또 오늘도 깨워야겠네.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탤런트 이하연 씨의 딸 허정인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좀 엄마가 많이 외로움을 많이 타요. 게다가 아무래도 가족, 사람 그런 게 좀 많이 고달프실 분이다 보니까 제가 혼자 있으면 견디기 힘드니까 이제 제가 옆에서 같이 자는. 누나 오늘은 일찍 일어나야 돼. 그래. 이리 와. 민희야. 응? 무슨 날인지 알아? 해. 무슨 날인데 빨리 얘기해 봐. 해피 워스테트 유유. 사랑하는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 이제 어른이 됐어. 이제 돈 벌어와. 알았지? 돈 많이 벌어와. 민희야. 어? 오늘 친구들 몇 명 와? 두 명 와. 너 생일인데. 응. 너네들이 원하는 와인하고 엄마가 수육 맛있게 해가지고 시컷 먹으니까. 지 당하십니다. 오늘 할머니도 오셔? 어? 내가 이번에 꼭 오라고 그랬어. 응. 할머니, 이번에 안 오면 인형 끊으려고. 잠깐만.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응. scheinlich. fís Weracks Scripture 액셀 획일 sat 소식 액셀 새끼나 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